이제 나머지는 정비사업의 절차에서 지금은 뭐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건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들 1,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했던 사업 3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업의 특징,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의 시행 방식들, 정비사업, 각각의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까지만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시장, 군수 등이 원칙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근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그때는 조합을 굳이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보도록 하죠. 페이지는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우리가 공법에는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아있는 게 농지법인데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건물에 관한 공법이 두 가지 건축법이랑 주택법이 있는데 이게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그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기본법이 국계법이라면 건물에 관한 기본법은 이 건축법이 됩니다. 건축법. 자 건축법의 목차를 한 번 정리를 해보면 건축법에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건축법을 어디에다가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건물은 어디에다가 짓죠? 건물을 짓는 곳은? 땅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건물을 어디에다가 지어? 라고 하면 땅이 짓지 라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땅 중에서, 토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따로 부르는 게 있는데 대지라고 해요. 대지. 앞으로 건물은 땅에 짓는 거 아닙니다. 건물은 땅에 짓는 게 아니라 토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대지의 건물을 짓습니다. 대지. 건물이 지어지는 곳, 첫 번째 이 대지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대지에, 그 다음에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건물, 대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 그래서 두 번째는 건물에 이 건축법을 적용을 하고 세 번째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이 있습니다. 설비들. 승강기, 피레침, 국기계양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설비, 네트워크 설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첫 번째, 건축법은 대지에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건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들이 있습니다. 공작물 공작물들 옹벽이나 담장, 광고탑, 광고탑, 굴뚝 그 다음에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 그 다음에 고가 수조라든지 지하대피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들 이런 것들은 공작물인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일부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건축법을 그래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에는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대지, 건물, 그 다음에 건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 그 다음에 일부 공작물들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건축법을 적용할지를 배우고 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적용행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첫 번째는 건축법이니까 건축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할 때. 건축할 때.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선. 집을 고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럴 때는 따로 허가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집을 고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수선이 아니라 대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대수선. 이렇게. 세 번째. 용도변경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원래는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독주택을 요새 이거 많이 하죠.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하면서 단독주택이나 공장이었던 것들을 이거 카페로 바꿉니다. 카페는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데 이런 단독주택이나 공장을 카페로 바꿀 때 이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용도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은 원래는 내가 여기 병원,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병원이었는데 뭐 병원 장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걸 뭐 다른 것들. 음... 뭘로 바꿔 보지?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바꿔 볼까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럴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용도변경. 건물의 용도를 바꾼다라고 해서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건축물을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이 건축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공법이죠. 공법. 건축법 역시 공법. 즉, 규제가 나옵니다. 이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세 번째,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해서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이걸 이제 건축허가라고 부르죠. 건축허가. 그리고 이 건축허가에는 들어가보면 누가 건축허가를 하는지 그게 이제 허가권자. 그 다음에 허가를 내어줬다가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 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 조금 작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이 있고 일부 신고만 하고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이런 사람들은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 이걸 협의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협의대상 건축물.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일부 행위들은 신고하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로 짓는 거죠. 가설건축물. 이 가설건축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받고 지어야 되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나눠보면 다섯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가 허가대상 건축물 두 번째는 신고대상 건축물 세 번째는 협의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 다섯 번째는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든 신고든 하고 나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죠? 그러면 이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내어준다고 해서 이걸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건축허가받고 지어진 건물도 그냥 준공받는다. 준공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받으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은 어디다 짓는다고 했죠? 우리 대지. 해서 대지를 한 번 더 배웁니다. 여기서 다시 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적용 대상물에서 배우는 대지는 대지가 무언지 대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배우는 대지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즉 대지는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침수에 우려가 있으니까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내지는 쓰레기 이와 비슷한 것들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배수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춰야 되고 송개의 우려가 있는 토지들은 옹벽 등을 쌓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지의 안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이 대지 안의 조경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 공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이거보다 작게 분할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대지가 대지가 만약에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도 걸쳐 있고 하나의 대지가 요까지는 주거지역 요까지는 상업지역일 때 주거지역의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지 상업지역의 건축법 기준을 적용할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등에 걸칠 때 어디에 규정을 적용할지 요러한 것들이 대지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지가 뭔지를 배우고 여기서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접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즉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대지를 배우고 두 번째는 도로를 배웁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도로가 되게 많죠? 그 모든 도로가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도로는 맞는데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보면 많은 수많은 도로들 중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즉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지가 대지가 접해 있는 도로 그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이 대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도로에나 접해 있다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 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을 이제 맹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런데는 건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 그래서 건물은 대지에 짓고 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선 이거는 건축 가능선 내지는 건축 한계선이라고 부르는데 일정한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밖으로는 건물 짓지 마라고 하는 게 건축선입니다. 그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봐도 밖에 나가봐도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쪽에 대지라고 해보죠. 그러면 건물들이 대충 가상의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어떤 건물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앞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건물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춰져 있고 근데 이렇게 도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물은 없죠. 차 가다가 도로 바깥으로 이 건물이 튀어나와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 건축선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안쪽으로 짓는 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건축 가능선 내지는 한계선 여기까지만 건물 지어 이 안쪽으로 짓는 건 괜찮지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안 돼. 그게 건축선 근데 이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 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를 내내가지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축선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로에 접혀있는 대지의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허가받아서 이제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먼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과 계약을 맺습니다. 해서 설계자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나면은 착공에 들어가서 시공자가 이제 착공을 하겠죠.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감리자가 중간 감리 내지는 최종 감리를 해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험에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 31회 시험에서는 특이하게도 감리자가 주택법도 그렇고 건축법도 그렇고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 우리가 수업을 안 했습니다. 건축법은 제가 쓰는 목차들 말고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려면 공인중개사 학원을 오면 안되고 건축사 시험 공부하는 곳 거길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건축법만 한 3, 4개월을 배워도 한 문제를 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60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업을 안 합니다. 감리자는 제가 기출문제 정도만 강의를 할 거고 감리자는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번 나오면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때까지 30회 이상 시험을 치러오면서 처음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아마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수업을 하긴 했겠지만 여기서는 많은 내용을 삭제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추력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건축법에 다 공부하려면 이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지겠죠. 요런 내용들은 수업을 잘 안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건물을 중계를 해야 되니까 해서 첫 번째 이 건물을 이제 팔기 위해서는 컨설팅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 건물이 깔고 있는 배지 면적 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건물의 건축 면적 내지는 각 층의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옆 면적 요런 것들 배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 라든지 층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옆 면적 요런 것들 건물의 높이 층수 건물 높네 아니면은 층수 물어보는데 엘리베이터 가서 확인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층수라든지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목차에는 안 나와있지만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이 제한 건축법에서 이 건물의 높이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구역 안에서 일반적인 높이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기 위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축법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칙이 있는데 그걸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총 7문제 중에서 최소 5문제 정도는 요 안에 걸려있습니다. 근데 7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2배 이상의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맞는 내용을 제가 수업을 안 할 겁니다. 버릴 겁니다. 근데 그것만 확실히 하셔도 제가 장담을 하죠. 최소 5문제는 나온다는 거. 근데 최소 5문제지 6문제, 7문제도 이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문제까지 다 보려고 하면은 건축법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할지 적용 대상물이 나옵니다. 그게 대지 그 다음에 건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일부 설비들 그 다음에 공작물을 배우는 공작물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그게 첫 번째가 건축 두 번째는 대수선 세 번째가 용도변경 그 다음에 적용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은 허가받는데 어떤 거 지을 때는 신고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라는 걸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에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 절차로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냅니다 이러한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 건물이 지어지는 대지는 이러한 요건을 같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많은 도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에 접혀 있는 대지에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선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일정한 사유로 인해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이걸 팔기 위해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건물의 각종 면적들 대지 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나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해서 첫 번째 아마 적용 대상물이 먼저 나올 겁니다 260페이지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진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시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건축법에서 쓰는 주요 용어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주요구조부가 제일 먼저 나오죠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는 말 그대로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주요구조부라고 합니다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올 텐데 내력벽 기둥 바다 보 지붕 틀 그리고 주계단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요구조부라고 부릅니다 해서 보시면은 책에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여섯 가지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인 주요구조부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사의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러하지 않느냐 재배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들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보면은 내력벽이라는 거 그 옆에 그림이 있죠 그 261페이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있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내력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칸막이 치는 벽이 아니라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부릅니다 내력벽 그러니까 하중을 받치고 있는 벽 이런 것들이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은 기둥들 근데 사이 기둥 사이 중간중간에 떠받치는 기둥들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의 중심이 되는 기둥 요게 주요구조부 그 다음에 바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깔고 있는 바닥 그 다음에 보랑 지붕 틀인데 요거 좀 보죠 요거 건물에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지붕이 지붕인데 우리가 이제 보호라고 하는 거는 한옥에서 한옥에서 대들보 라는게 대들보 그때 보자입니다 보 그러니까 지붕에서 요쪽으로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보 우리가 대들보 할 때도 가운데로 쭉 길게 나와있는 거 그게 이제 보호라고 부르는 대들보 라고 부르는 거죠 그 대들보 할 때 보자가 요겁니다 요거 지붕에서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는 거 근데 이제 지붕 틀이라는 건데 그 그림에도 보면 요렇게 요쪽으로 되어있는 거 요게 바로 지붕 틀입니다 자 지붕 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붕의 뼈대를 만들고 나면 지붕은 이제 건물을 덮어야 되니까 그 위에 기화라든지 집단 같은 것들을 얹어야겠죠 그러니까 지붕의 재료들을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재료를 덮으려면 요 위에 틀이 있어야 이 틀 위에다가 그 기화 같은 걸 얹을 수가 있겠죠 그 지붕을 덮는 재료를 덮는 그 틀을 지붕 틀이라고 합니다 지붕 틀을 그러니까 보랑 지붕 틀의 차이점은 아시겠죠 요렇게 가운데로 쭉 갈라져 있는 거 요게 보 그 다음에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얹기 위한 틀을 지붕 틀이라고 부릅니다 지붕 틀 그 다음에 주계단이라는 건 뭐 그냥 주계단입니다 그 건물의 주요 계단 제일 중심이 되는 계단 주계단 그래서 요 6가지가 주요 구조부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요렇게 6가지 내 기 바 보 지 주 철수랑 영이가 있다라고 보죠 철수랑 영이가 있는데 철수가 내기만 하면 맨날 영이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는 철수는 내기 바보라서 맨날 맨날 영이한테 지주 지주 내기 바보라서 맨날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6가지가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제 집에 가면 되게 막 이렇게 학원 가가지고 대단한 걸 하고 오는 줄 아는데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거 하고 왔다 오면 정말 부끄럽죠 집에 가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앞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정말 고급진 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외우려면 시험에 합격하셔야죠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많은 두 문자들을 할 건데 그런 것들 여러분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영 주변에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다 하면은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혼자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셔야 외워주고 하니까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암기사항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 6월달 7, 8월달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1, 2월달 3, 4월달에는 앞쪽에 국계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수제를 할 거고 5, 6월달 이후 7, 8월달 이후에 문제풀이에 들어가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암기하는 건 따라 하시면 시험 직전까지 다 암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걸 제발 시험장 가서 꺼내 쓰기만 하십시오 꺼내 쓰기만 그래서 이런 두 문자들 하면 따라 하십시오 혼자서도 혼자서도 따라 하시고 잠깐 뭐 조용한 데 가가지고 따라 하시고 너무 남앞에서 내기 바보 지주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조용히 그냥 혼자 있으면 돼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요구조부 그 다음에 지하층이라는 게 나오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했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그러면은 자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표면 이라고 해보죠 지표면 근데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바닥이 그리고 해당 층 높이가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층 그 위에 층 층 층 층 이렇게 있다 여기 보죠 층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이렇게 지표면이랑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뒤에 건축물의 바닥이 일단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 층의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노란색 이 부분의 최고 높이 최저 높이 아니고 평균높이입니다 평균높이가 그 뒤에 해당 층 높이 빨간색으로 가보죠 해당 층 높이는 이거죠 빨간색 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노란색의 높이가 빨간색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보다 많은 겁니다 많은 것 평균높이가 이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 지표면부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 빨간색의 그러니까 노란색의 높이가 빨간색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있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은 12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그냥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옆면적에 포함을 한다 옆면적을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검폐율할 때 옆면적을 배웠죠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다 합하면 옆면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건물의 옆면적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옆면적에는 산입을 합니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그 건축물의 옆면적이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것 근데 이때 옆면적이 나오죠 이 용적률 산정할 때 옆면적은 지하층은 빼줍니다 왜 빼주는지도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거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 쇼파 같은 걸 놔두고 TV 놔두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TV 보고 하는 곳을 거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이 거실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실이랑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 즉 사람들이 거하는 머무는 실 방을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거하는 실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 거실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이 앉아있겠죠 거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거주뿐만 아니라 직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작업, 집회, 오락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거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이라고 부르는 개념이랑 건축법에서의 거실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결합건축, 리모델링 결합건축은 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보시면은 건축물의 노가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이 나오는데 고층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은 건물의 층수는 30층 이상 이거나 또는 건축물이 건축물의 층의 건물의 층의 구분이며 하지 않을 때 1층, 2층 이런 구분이며 하지 않은 건물들은 높이 4m마다 한계의 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층수의 곱하기 4를 하면은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곱하기 4에서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 이거나 또는 이겠죠 그 다음에 50층에다 곱하기 4 하면 높이는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또는 높이는 200m 곱하기 4를 해서 200m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을 초고층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와구조 방화구조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냥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와구조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그 다음에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런 것들 다중이용건축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이거는 나중에 외울 겁니다 외울 건데 나중에 두 문자를 따서 외울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말씀드렸죠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 대충의 용어유정이고 이제 적용대상 건축법을 어디에 적용할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건축물 건축법이니까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건축물의 의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장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지붕 건물에는 반드시 지붕은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즉 기둥이나 벽은 지붕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붕이 있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평지붕으로 이렇게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건물입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건물 맞죠 건물 맞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벽이 없더라도 기둥이 있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으니까 건물 맞습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오늘 갔다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많은데 갔다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주유소 지붕이 있죠 기둥이 있죠 건물입니다 건물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건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지붕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물이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잠장 같은 것들 까지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역시 건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즉 지하상가 같은 것들 지하상가 이런 것들도 건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리듬을 좀 붙여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혹시나 밖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다 하고 하면은 리듬을 붙여서 따라서 한 열 번만 읽어보시면은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262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얘네는 건축물은 맞습니다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남대문 동대문 국보의로가 남대문이죠 건물 맞습니까 남대문은 건물 맞을까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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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은 맞지만 걔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나 궤도설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운전보완시설 철도가 철도 오고 가고 하는 거 통제하는 거 철도설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플랫폼 위에 차를 타는 플랫폼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기로 내려가기 위한 위에 쭉 보행시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랫폼 플랫폼도 건물이야? 이거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플랫폼도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철도 또는 계도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철도설로 부지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이긴 하더라도 철도법 같은 걸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선로 위에 있으니까 대신에 철도 역사 서울역 역사 같은 것들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위설 톨게이트죠 톨게이트 건물 맞습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은 맞습니다 다만 도로 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역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인대에 과론해 보시면 두 번째 줄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그러니까 땅에 정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인데 이걸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건축물이긴 하지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것도 건물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도 많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동이 쉬운 거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청구역 내에 있는 수문주작실 그러니까 물 이렇게 배출하고 닦고 할 때 이런 것들 수문주작실 이런 것들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건물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울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란 것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용도가 나오죠 우리 아까 여기 목차에 보면은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죠 용도 변경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그때 용도가 필요합니다 용도가 건물의 용도는 총 29가지가 거기 나올 겁니다 29가지가 그래서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근생 4번 2종근생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음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건 뭐 학계론에서도 아마 배우실 텐데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 이런 것들이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4가지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읽어보죠 단독주택 중에 첫 번째 단독주택이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어 저거 단독주택이네 하는 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 저거 단독주택이네 하는 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주택이라는 건 다음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해서 기업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니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해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치사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세계층 이하일 것 자 학생이나 직장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주거생활은 하면 안 됩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치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죠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말하는 지금은 잘 없는데 하숙집 같은 것들입니다 하숙집 하숙집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인데 다음은 요건을 모두 같은 주택으로써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이 아닌 것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민법에서 배우는지 등기법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공동주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소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즉 각 실별로 각 실별로 독립된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1호 따로 등기할 수 있고 101호 따로 등기할 수 있고 103호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분소유죠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등기관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등기관이 이건 아마 등기법 시간에 배우나 아무튼 그래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면 공동주택 근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거는 단독주택입니다 호실은 나눠져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101호 따로 등기하고 102호 따로 등기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나 원룸 같은 데 살아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입신고를 할 때 원룸이면 무슨 빌 101동, 101호 이렇게 등기를 하려면 101호에 그거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받는 사람이 동사무소 앉아있는 사람이 이거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무슨 빌, 101동 이렇게만 표시하면 A동, 가동 이런 식으로만 표시를 하면 되죠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1호 이렇게 따로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밑에 보면 주택으로 쓰이는 증수가 3개층 이하이고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인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공관 공무원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사는 그런 것들 공관이라고 하죠 공관, 높은 공무원분들 사는 곳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증수가 5개층 이상인 것 슬아파트라고 합니다 5개층 이상인 것 근데 이제 그 밑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연립주택은 근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하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기숙사는 말 그대로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계동의 공동치사시설을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것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방금 했는데 다중주택은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죠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도 3개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보시면은 좀 설명이 길죠 이거는 공동주택이 일단 아니어야 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개층 이하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건 3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층수는 3개층 이하 공간은 공간을 말하고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주택으로 쓰이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죠 초과하고 층수는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요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다가구랑 다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간단하게 숫자들 그냥 지금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종류만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뒤에 있는 숫자들은 다음에 좀 더 풀이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종 근생에는 이런 시설이 있고 2종 근생에는 이런 시설이 있고 까지 밖에 안 써놨죠 그걸 다 쓰려면 이게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밑으로는 야영장 시설까지 29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29개의 용도가 이걸 1번에서 3번으로 바꾸고 3번에서 5번으로 바꾸고 25번에서 3번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때 허가 받는지 신고하는지 그게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그 다음에 대지라는 게 나오죠 대지 대지는 거기 보시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우리가 공시법에서 지적법이라고 배우는 거 그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즉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각 지본부여 지역별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 그래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1번지가 하나의 대지 2번지가 하나의 대지 3번지가 하나의 대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1번지가 하나의 대지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이 1번지 2번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지 중에 이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예배적인 경우 그래서 1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2번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 근데 1번지 2번지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고 2번지 이 일부만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 거기 이제 나머지 보면은 뭐 설비라든지 공작물은 암기상이라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저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암기상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랑 적용 대상물을 했죠 다음 주에 오시면 적용 대상행위 건축 뭐 나오죠 건축 그래서 건축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날씨도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관리 잘하시고 저도 안 걸리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밖에 김장하러 가는 거 그런 거 빼고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몸조리 잘하십시오 아프면 자기만 손해니까 저도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찾으실